히힛 흑당검에 잘못 송댔다가 흑지술에 잠식되어 버릴 것이니. 악한 마음, 약해진 마음을 파고드는 것이 흑지술이기에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하며 흔들리는 순간 흑지술에 잡아먹힐 것이니. 가서 니가 뭘 할 수 있겠느냐? 넌 할 수 있는 게 없다. 아무것도 하지 마라. 벗어나려고도 하지 말고 이겨내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죽은 듯이 살아라. 상대 도련님에게 잘못했다 빌거라. 어서 피지 못하겠느냐? 어서!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신분은 결코 바뀔 수 없는 것이다. 허니 궁중의 법도와 예에 맞게 문가짐을 바로하고 그 자와 거리를 두거라. 부멍신 누비가 살아남는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? 니 에밀의 불구덩에다 쳐 넣은 건 너야? 으악! 흠! 으악! 아아악! 으악! 흠! 으아악! 아, 아. 아,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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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아, 아. 아. 아, 아. 아 네. 아, 아, 아. 아아. 아, 아아. 아, 아. 아, 아아. 아, 아, 아아, 아. 아. 아으, 아, 으이, 으어. 다채로운 즐거움 JTBC